아유 아키아 가방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쉬워 아키아 가방 아주 쉬워 싶었어 제가 일로 갈게요 아 완전 멀리 더 쉽습니까? 응 아까도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네 멀리 다 왔어요 저기도 물이 그러면 엄평 깊지 않아요? 아니요 엄평 깊지는 않은데 전주동으로 해서 왜 저기를 했냐면 말리는 그 말리는 데가 저쪽 뒤에서 가니까 가까운 데서 막 포말리니까 제가 그 채비를 안정적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정돈 줘야 우리 빨아 나가면서 이제 속조류를 받으면서 입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유 엉키지 마라 제발 그렇지 아유 엉키지 마라 제발 그렇지 엉키지 마라 제발 연체 톡 걸어쓰 그냥 가지고 계세요 형님 걷어도 되요? 네 하셔도 되요 형님 낚시 하시지 왜 걷으셔 따로 겹되어 자 앞으로 오고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오면 계속 감아야 돼 앞으로 오니까 조금 털어주고 계속 폴드를 계속 차면서 잡아야 돼 여기서는 그렇지 넘어왔죠 그렇지 백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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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생선 확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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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ач 32